어이구야, 어이구야 3키로 할께요 으아다 3키로 성대 성대 성대도 한번 성대도 맛없죠? 성대 맛없단다 맛없다고? 으아다 싱싱하다 좀 찍어놨자 오래간만 찍는다 아이가 몇키로? 3키로 3키로 좋았어요 오징어 두마리 오징어 두마리 오징어 없단다 빌려 오면 된다 어옵다 오징어 크네 이게 옛날 가격이라서 안 바뀌었지만 자 맛있게 잡아줬소 계산 잘못했단다 11만원 아니 왜 촬영한다 지금 오래간만에 한다 칼 갈고 아 용태에서 아래 솔라가 여기가 저 위에 올라가나 어 알았어 아 이건 낚시로 잡았다 이건 낚시로 잡았다 낚시 반응이 끼기가 있다 와 왜 이렇게 크노 근데 왜 이렇게 크노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알았다 알았다 올라가라 자 올라갈게 자 맛있게 해 주세요 맛있게 해 주세요 맛있어